밥먹는 얼굴은 아니잖아 밥먹는데 얼굴은 아니잖아 야 밥먹는데 내 얼굴이 좀 거슥하나 응 아 용궁사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용궁사 하면 또 용궁 짜장 아이가 아씨 저를 어디서야 되노 아 저 배곧에 젖어서 절할까 안녕하세요 중요한거는 뭐 이 찡찡 누나가 안오더라도 수행할거다 니 이 찡찡 누나 안오는데 뭐 혼자서 어찌거리 하고 있네 아무 필요 없다 이 사람은 다 사람들 신용 다 지킨다 이때까지 우리방에서 신용 안지킨 사람들이 없다 근데 중요한거는 내가 절을 연속적으로 10번 해온 적이 없다 태어나서 할만하다고 내 얼굴 가면 쓰고 할래 만원 줄게 옷자리는 없고 남자가 뭐 도짜리고 그냥 땅바닥에서 자란 놈인데 양산 아이가 아 으 예 요 해갖고 카메라 빨리 요 뒤로 세우고 앞으로 보고 할까 받아볼래 요 요 요 요 요 세우고 아니면 내 마주 보고 할까 예 찡님 예 찡님 요래 보고 할까 뒷모습 궁디 볼래요 아니면 암모습 볼래요 궁디 보는게 낫겠지 아 아 그래도 바다라도 보는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요래 요래 보는게 낫겠지 인정 인정 아닌정 우선 불전함에다가 그래도 자리를 이용했으니까 불전함에다가 다음은 한풍이라도 넣어 주에 넣어 드려야지 종교는 안 믿지만 입장료도 없는데 어 으 으 한번 넣어 드리고 아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자랄 거 거대 요기 사람 으 으 으 으 그래서 괜찮습니까 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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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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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 5개 남은다 한방에 가자 한방에 5,4,3,2,1,0 5,4,3,2,1,0 5,4,3,2,1,0 5,4,2,1,0 5,4,3,1,0 5,4,3,1,0 5,4,3,1,0 5,4,1,0 5,4,2,1,0 아 힘들어 밥 먹는데 얼굴은 아니잖아요 여자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직해야지 사람이 지산세 내는 여자 신용등급 좋은 여자 농담이고 시청하시는 분들 다 건강해라고 기도했습니다 솔직하게 훈에는 진짜 솔직하게 내 기도 안했고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자님들 건강해라고 기도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애가 뭐 애 있으신 분들은 다 서울대는 안 보내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과 같은 데 다 가고 대학생 가기 전에 있으면 대학생 있으면 취업 잘 되고 그렇게 하이소 나야 뭐 잘 될까 합니까 잘 될랍니다 저는 백밥에 한 번 더 할까 백밥에 한 번 더 할까 또 만나요